할렐루야 9월을 맞아 주 앞에 나온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성장을 어떻게 경험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반응은 기도를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가장 좋은 반응도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쉬워 보이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영역에서 성장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호흡이자 대화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는 기도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가 전제의 뜻이 누구나 기도할 줄 압니다 하지만 기도가 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저것 보면 쉽게 얘기하기에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군대에 간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처음 가서 받는 훈련들을 보면 어이없는 걸 합니다 제일 먼저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옷 입는 것부터 훈련합니다 아니 옷 다 입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저 폼 안 나 보이는 군복을 어떻게 폼나게 입는가 그것부터 훈련 받습니다 입을 개는 거 훈련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둘둘 말아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각을 잘 세워서 깨끗하게 개야 됩니다 얼마 후에는요 이제 걷는 법을 훈련 받습니다 본격적인 군인 훈련의 첫 번째가 제시 훈련이고 걷는 거예요 다 걸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잘 걸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도 있게 동작 맞추어서 5와 10 전체적으로 합이 맞게끔 걸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고 좌로 가고 뒤로 돌아가고 그 가운데서 일사분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견디게 되면 그 많은 군인들이 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 그래서 기본기라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성장하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얼마나 어설퍼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조금만 걸으면 걸을 줄 안다고 생각하면서 훈련 안 하게 되는 그런 영역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기도에 방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우리의 영정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까? 로마스 8장 26절에 보면 그 중간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해야 될 기도의 영역이 꼭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영혼의 호흡이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에 호흡이 잘 이루어지면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흡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코고리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을 때에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이런 진단을 받아요 자연히 쉬어져야 될 호흡이 코고리를 막히다가 잠깐 쉬어지지 않고 그런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조금 할 때는 괜찮지만 이거 심해지면 호흡이 멈춰서 잠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는 괜찮지만 심해지면 꼭 치료를 받으라 그런 본면을 받습니다 수면 중에 호흡이 안 이루어지면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에도 호흡이 멈춰지거나 간헐적이 되거나 장지가 멈춰있으면 우리 영혼이 큰 해를 받습니다 고장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 영적인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결핍은 영적인 침체로 또 그것이 지속되면 영적인 패배로 그것이 거듭되면 영적인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택한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된다 늘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나라가 안전하고 건강하다 그런 결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기도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제일 큰 방해물이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방해물이에요 늘 우리 주변에서 나 자신의 몸이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육신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예수님은 게스트의 만화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평소와는 다릅니다 그의 메시지도 좀 특별했고 기도할 때도 눈물과 땀으로 또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열심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 26장 40,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특별한 당부가 그것이었어요 한 시간만 깨어있자 근데 그것이 안 됐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한 시간 정도 기도합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시간 떼어놓은 기도시간이 있습니까? 그게 잘 안되잖아요 기도에 깨어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므로 시험에 노출되어서 방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닥친 갑작스러운 시험에 미리 대비가 되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갑자기 있는 덫에 걸려서 거기서 소모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한계에 늘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소용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언제입니까? 야거보소 4장 3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의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의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야거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그 좌우의 자리에 우리 아들 둘을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좌우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욕심 따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따른 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시간을 내어 열심을 다해도 그것은 자기의 의리를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즉 응답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기도가 막혔을 때 이런 방해물이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될지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동기 가운데 이런 욕심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가 기도의 생활이 혹시 막혀 있다면 이 방해꾼을 발견하여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 기도의 방해물만 아니라 오히려 이거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은 장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기도의 장벽들이 있죠 기도의 방해물은요 피해가거나 제거하거나 없애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의 장벽은요 앞에 딱 있기 때문에 이걸 뚫어내든지 돌파하든지 넘어서든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릴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욕은 욕기 7장 11절에 보면 그도 이런 비슷한 장벽 앞에 부딪혔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욕에게 닥친 문제가 뭡니까? 갑작스러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이 다 죽고 가정이 거의 깨지다시피 했어요 재산의 상실 그도가 모아왔던 그 큰 부가 한순간에 날아가다시피 했어요 개인의 질병 앞에 건 괜찮습니다 내가 병 들고 나니까 이제 복부할 힘도 없어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다 자포자기한 채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고뇌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고 그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오랜 문제를 가지고 장벽 앞에 있습니까?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참 어려운 곳 있죠 오래 기도해 왔지만 응답은 먼 것 같고 하나님도 요지부동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지기 직전까지 꼼짝도 안 했어요 때가 되니까 무너진 겁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저도 철들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끄디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좀 통일 조국 좀 보고 가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새벽마다 늘 1번, 2번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 이뤄지지 않아요 요지부동이에요 언제 이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지각 있는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의 전이 꽉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읽어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 중에 나도 요만큼 못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8장 26절 아까도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성령에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상태는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해 왔지만 응답이 없는 가운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기도의 한계와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모른다 기도해 왔는데 응답하는데 또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제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했지만 백도 없는 것을 하는 건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 아닌가? 아마 스스로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상태는 우리 보두도 실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 싶고 어찌 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상태 그 상태에서요 신앙을 포기하진 않지만 냉담한 신앙이 되기 쉬워요 형식과 의무만 지키지 살아있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쉬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이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박힌 것 같은 상태가 있잖아요 미국 위스컨신주의 미로키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에 그 미로키 시립병원 앞에 한 아이를 그 부모가 놓고 갔어요 발견하고 나니까 6개월쯤 된 아인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몸이 마비돼서 이거 뇌성마비인지 소아마비인지 모르는 상태 그런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가 버리고 갔어요 병원은 고민됩니다 그래서 일찍 은퇴한 간호사 렘키란 간호사 52세의 진신한 신앙이었는데 그에게 의뢰를 하는데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보입니다 마비됐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돌봐줘야 이 아이가 겨우 살아갈 수 있어요 52세 아직 젊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삶을 기생하면서 부부가 돌봅니다 너무 불쌍해서 뺨도 부벼주고 다리에 손발 마사지 해주고 초인정 노력을 합니다 몸을 다 안아서 안켜주고 조금이라도 먹이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8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70세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웃음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제어를 했지만 언제까지입니까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녀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기적을 주세요 그의 정신적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세명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참 이런 상태에 우리에게도 있어 막막하겠죠 10년, 20년 두들겨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기도를 포기하고 난 모르겠다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여려면 매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한계 앞에 설 때에 참된 기도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계획과 섬리를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구하며 발견하는 겁니다 로마스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과시느니라 내가 기도의 언어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 포기하는 것처럼 그 앞에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간절한 심력으로 있을 때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안타까이 기도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그 사람 곁에 가라는 명령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 무거운 짐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 같을 때에 와서 대신 들어주십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할 때에 나타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자유로이 교통하던 존재잖아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부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두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도 연약하고 문제 많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그때그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러 좌절 속에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7절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욕심 따라 잘못 구할 때도 깨우쳐주시며 기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신앙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아까 얘기하다 중간에 끊었습니다만 그 18년 동안 장야를 돌봤던 렘기 간호사의 기도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그래서 18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그 팔을 움직여서 옆에 있는 기타줄을 이렇게 튕겼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합니다 거의 못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 우연히 팔이 떨어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응답으로 여겨요 이 아이가 음악에 반응하는 아인가 보다 왜냐하면 이 뇌성마비가 좀 왔어도 정신은 멀쩡해요 감옥이 갇혀 있는 거거든요 수없이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음악에 반응하는 아인가 그때부터 그 아이의 방에 라디오도 틀어주고 전주계 음반도 틀어주고 이전과 크게 반응은 없지만 피아노도 갖다 놓고 이 아이의 환경을 바꿔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렘기가 밤에 자다가 피아노 소리에 깨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까 18년 전인데 3년 더 지나서 21년 동안 꼼짝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피아노에 건반을 두드리기로 목격합니다 참 이게 50년 전의 실화예요 얼마 후에는 입을 열어 노래도 하게 됩니다 TV에 출연해서 피아노 연주도 하고요 간단하지만 인터뷰도 했어요 이게 50여 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인데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이건 인간 승리입니다 메이브인의 헌신이 이걸 낳은 겁니다 근데 이건 인간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 아이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를 위해 털탄직하며 기도하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21년 동안 요지부동으로 있다가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스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 듣고 그 뜻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자꾸 막히고 벽이 세워진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가까웠다 그 남자분들을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어제 밤에 축구 보더라고 그러신 분 많을 거예요 어제 토트넘과 저기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축구가 있었는데 우리 손흥민이가 무려 3골을 넣었잖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리뷰 영상을 봤는데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비수가 있는 곳에는요 방해자가 많지가 않아요 자래 한 명입니다 적진으로 가서 골대가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수비수가 많아지고요 태클이 거칠어지고요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골이 가까우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자꾸 방해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못하게 만들고 꽉 막혔을 때에 그때는요 끝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골을 넣을 수 있다 방해가고 태클이 오고 반칙이 있고 한 거 보니까 이제 성공이 가까웠구나 생각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안되고 막히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첫 골이요 수비수 4명 사이를 뚫고 넣었거든요 수비수가 중첩되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응답받고 그걸 갖다 실천해 보기도 했어요 변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오히려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가 진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응답이 가까운 것보다 막 답답하고 나를 막아서고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진짜 응답이 가까운다 보다 골대가 아예 보이지도 않네 야 골대가 가까웠나 보다 축구해본분은 이심적으로 알 겁니다 설렁설렁 수비수 라인에 있는 것과 공격 라인에서 정말 골 들어가기 전에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축구는 전쟁과 가장 가까운 스포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전쟁이잖아요 우리도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 할 때에 분명히 방해가 있어요 기도로 뚫어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요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 기도의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겁니다 철야 숫자도 한 40% 줄은 것 같고요 새벽의 숫자도 거의 반이 줄었어요 물론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많아져서요 이전보다 더 많이 듣습니다 그건 참 감사한데 현장에서 제가 우리 기도의 부대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영향이 더 많아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적네 그래갖고요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나 기도를 쉬고 그래도 괜찮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심야 같은 데 나와가지고요 일주일의 기도를 충분히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는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질이 나오기 위한 쌓인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수라는 데프스트가 깊어야 스타플레이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기도의 양이 깊어야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질도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열심을 내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곧 특별 기도에 부응해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요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세시에도 기도로 승부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다 지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의 인도 따라 기도하므로 기도의 큰 성장과 결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합니다